운영하십니까? 오늘은 볼카 선수 모시고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인터뷰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지 어우 배고파 볼카 선수 챔피언전의 상대로 정찬성 선수를 지목한 이유가 있으십니까? 일단 분노해서 고맙고 내가 코넨 전비를 고운 이유가 몇 가지 있어 일단 전비는 이 바닥에서 내전되기도 하고 땀밥이 좀 있는 선수잖아 타콘랜저 자리를 오랫동안 지킨 에거시 파헤처이자 탈수기에도 몇 번 있었고 이번 탈수는 한노웨이가 부상 아웃 당하면서 받은 계획이긴 하지만 전비는 한노웨이 다음으로 탈수는에 가까운 선수 중 한 명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비가 지금 딱 탈수는 받을 기회였던 거지 지금 탑보 봐봐 이 중에 두 명은 다 최근 경기에서 패배해보았잖아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내 저번 탈수 마지막 상대였고 부상을 안타깝게도 아웃때 한노웨이 제외하곤 전비랑 탈수는 하는 게 지금 없던 최선이야 그동안 나도 코넨 전비를 상대할 기회가 없었고 전비도 나 아닌 다른 최고의 선수를 상대했었지 이제 전비는 또 한 명의 최고의 선수인 나를 상대할 수 있게 됐어 난 지금까지 전비가 하였던 모든 것도 알고 있고 리스펙트해 하지만 요번이 마지막으로 전비가 타이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그렇군요 지난번 오르테가전 때 얘기를 좀 해보죠 그때 길로틴 초크를 끝까지 버티고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그게 전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때 썰 좀 풀어주십쇼 아 나 그때 썰었지 그때 길로틴 초크는 팁 다 타이트했고 깊이 들었어서 빠져나오기 겁나 힘들었었어 내 머니가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 봤지? 그걸 보면 얼마나 초크가 깊게 들어가는 줄 알 수 있어 진짜 무서운 순간이었다 기재하지 않을 정도로만 입 깎여먹을 못했던 것 같아 겁나 빡센 상황이었지만 타이틀을 지켜야겠다는 굳은 내 마음과 의지 때문에 이겨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내 정신력이지 그 순간이 정말 나의 진덩한 모습 자질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어 그렇군요 진짜 배고파 그동안 싸웠던 파이터 중에서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파이터 있으십니까? 도제 안노랑 한노웨이 둘 다 워낙 빡센 상들이라서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지 딴 경기들에서도 많이 다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잘 늦었지만 경기 준비 과정이나 딴 요소를 생각해보면 도제 안노랑 한노웨이 경기가 제일 빡섰던 것 같아 정천성 선수의 장단점을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? 장단 때문에... 요번에 랑이 뜰 때 코넨 선배가 평소 자기 하던 스타일을 경기하게 된다면 아마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전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똑똑한 선수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상대할 전비는 완전 새로운 보도의 전비일 거라고 특히 오르타가 전 경기 이후에 분명히 더 많이 준비하고 보완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제일 좋은 모습이로 이번 타이틀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? 다양한 기순도 적용시키고 쏙 새롭고 발전한 모습일 것 같아 하지만 분명히 좋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난 완전히 딴 어나저레벨이 있다는 걸 경기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헨리소드 선수가 볼카 선수는 자신과 붙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때로서는 난 그냥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아 때로서는 지 방식을 풀어야 한 거고 그게 때로도 다른 거지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냥 별 생각 안 쓰고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 나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아니 겁나 웃긴 게 그렇게 때로서가 나랑 붙고 싶다고 입 턴 후에 전비랑 같이 훈련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때로서가 말한 건 그냥 별 의미 없는 말 뿐이라고 생각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꺼냈을 때도 뭐 이미 경기 송사 가능성이 없는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때로서도 그랬던 거 같아 어우 그렇군요 호호호호호 이제 인터뷰 거의 다 끝나갑니다 파이터로서의 최종 목표와 롤모델 있으십니까? 일단 파이터에서의 목표는 성공적인 커리아 만드는 거지 또 많은 목표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 목표는 고트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파이터들 중에 셀로 강하고 위대한 파이터가 되고 싶어 난 최고의 UFC 선수를 남을 거야 그것도 뭐였다? 롤모델? 롤모델 생각한다면 진짜 너무 많지 도생필 청리대 넘넘 리스펙 하는 선수들이었기에 나에겐 진짜 큰 존재야 하지만 굳이 딱 한 명 꼽다면 조상필이지 조상필 진짜 최고야 상필의 정신력 신념 가지고 있는 마인드 남의 존중하고 좋은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훌륭하고 본받을 많은 점이라고 생각해 그 위치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난 알거든 정말 조상필이 대단한 거 같아 어우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팬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모두에게 진짜 중요한 날이잖아 4월 10일에 채널 꼭 고장하도록 해 진짜 엄청난 수업을 보여줄테니까 꼭 UFC 207선 보라구 그날 아주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게 은행 수업이 유일하게 일주일에 연구한 연구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